이 친구는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너무 쉽지? 너네 가서 좀 말릴 랩. 너네 말리자. 이모 가야 돼.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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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분 30초. 스타트. 유튜브 구독자 100만이야. 100만 조그만은 16명을 만들었어. 진짜 있어. 이모가 어쩔 건데. 그만 조금 안 되는데, 6명이야. 이모가 어쩔 건데. 이모가 어쩔 건데. 이모가 어쩔 건데. 이모가 어쩔 건데. 수고하. 이모가 어쩔 건데. 이모가 어쩔 건데. 이모가 어쩔 건데. 이모가 어쩔 건데. 이모가 어쩔 깜지. 이모가 어쩔 건데. 복싱 2일 첫 복싱 선생님의 매결로. 이렇게 썸네일을 흘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 이게 뭐야? 얘는 타고난 것 같아 복만 조금 안되면 7명이야 뭐 한거야? 방금 뭐 한거야? 진짜 진짜 얘 밤새도록 하자 그러면 아무도 못 이기겠는데 너무 재밌게 오늘 아침 먹을 것 같은데요 오오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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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rituals usst okay 자 선생님 그래도 여기 도던식은 언제 오프 Red 교르 Premium 아쉽게 교르신 아쉬워 이제 3분 지났어요 25초? 30초 오 빠르다 중양아! 아아... 그냥 그게 유지윤이라고 생각해 봐 선생님이 유지윤이라고 생각해 봐 이다운 이다운 좋아 아이고야 4분 30초 그냥 안 되면 그냥 머리로 들이 박포바 너무 틀려 아아... 5분 30초 반복한 식당은 tub에 남은 편의점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집사님을 위한 식당이에요 물에 남은 편의점을 정리해주세요 받아서 먹으면 좋지 않으면 좋지요 연락주가 좀 먹으면 좋지요 앞으로 먹으면 좋지요 또 먹으면 좋지요 이 친구가 엄청 성가신 친구 들어와서 붙어서 싸거든 내가 류농아한테 젖다며 이거 맞아? 내가 류농아 내가 류농아 근데 치즈 왜 하는거야 호우 아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7분 와 길다 진짜 선생님 이제 그만할 땐 안 됐어요 미친 분은 그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오우 준영이는 계속 하고 싶은가 봐 4 3 2 1 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자 8분. 8분 8분. 준영아 힘들면 그만해도 돼. 준영아 핫파로 워터 들어가면 품을 때려. 워터 원시. 될테일 했어 그 디저트. 저도 스타일상을 잘挽입Ah定입니다. 너무 자주 valuable邦아 방법을 하고있습니다. 14. 15. 16. 이제 그만하십시오 일어나서 뭐하나 싶을 것 같은데요 일어나서 하루 종일 하겠다 진짜 9분 그만하세요 이제 가야 된다 나 누가 가서 안 말리면 너네 가서 좀 말릴래? 너네 말리자 이모 가야 돼 멈춰 멈춰 9분 30초 준영아 이제 그만해 10분 뛰었어 와 얘가 6학년이에요 이제 3일 됐고 등고 가기 전에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우리 애가 정말 최고도 자꾸 해가지고 걱정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어머니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애가 너무 씩씩해 패기가 넘쳐 아니 야 내 하나 이겨볼거라고 진짜 엄청나게 달려들었는데 수단과 방법을 안가려 얘가 승부욕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하고자는 의욕 투지리어 와 장난이 아닌데요 아니 봤습니까 변칙으로 막 안 보는 척 하면서 팍 때리고 헤드락 걸고 귀에서도 때리고 깜짝 놀랐다니까 애가 또 너무 빨라가지고 당황스럽더라구요 아니 복싱 간장님들이나 복싱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원래 초등학생이 저렇게 바이팅 넘치니까 원래 아무튼 어머니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드님이 너무 강한 애에요 너무 씩씩하고 강합니다 나도 처음 봤을 때는 되게 되게 너무 잡고 소극적인 애인줄 알았는데 너무 긍정적인 애에요 아우 얘가 씩씩하더라구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구요 곧 앞으로 올라올 영상은 메모운동 근황 그리고 먹방 제가 전에 짜장면 먹방 하겠다 했는데 짜장면 말고 제가 맨날 먹는 비빔밥이 있어요 그 비빔밥 먹방 찍어봤습니다 이미 지금 편집이 한 90% 완성이 됐어요 그거 기대해주세요 그럼 이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이렇게 리뷰 한글자막 by 한효정